반면도 꼬치해수욕장 헬미하라비바위 패들보드 투어 잠깐 동안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깐 동안 꼬치해수욕장 뭐 하죠 꼬치해수욕장 물고기도 많고 갯지렁이도 있고 바다도 살랑살랑 들어오고 물이 막네 막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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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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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나갈거에요 여기 리시 차면은 괜찮아요 발에 리시 리시 차면 괜찮은데 금방 나갈거에요 금방 여기만 갔다가 갈거에요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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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할아버지반인가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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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